야, 토르자는 봤으니까 이제 저거 체 있어. 저기 내구석 한번 시험해보자고. 야, 써클 그렇게 돌리는 거 아니야? 써클 내가 하는 거 따라하는 거 아니야? 그거 아니야? 오, 잘 돌리네. 역시. 아, 잘 돌리는 소리가 크게 들리더라고요. 야, 근데 내가 하는 패턴 그대로 똑같이 돌리는데? 야, 이거 끝났다. 이거 뭐. 나 여기 접어야 되겠다. 이제 뭐. 어떻게 접으시려고. 제가 접어드려요? 두 개 접었으면 벌써. 두 개 접었어 벌써. 사고 벌써 접었어? 그냥. 나는 사고 시기가 왔잖아.